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연의 애창과 관련돼서 어떤 풍류적인 삶과 관련되시죠? 살펴봤습니다만, 이번에는 동서궁만 악론하고 머론은 있어? 사랑과 이별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내용을 다뤘던 작품, 특히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황진이 있어? 황진이 다 기억하고 있지? 황진이, 황진이 많이 했을 텐데 황진이 노래뿐만 아니라 홍랑이라 할지, 메창 이런 기생들의 또는 여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시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재 가운데 206페이지 206페이지에 이 작품이 덜어 시험에 잘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가운데 황진이 작품이 있죠? 사랑과 그리움의 시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옆에 있으면 그리울까? 너무 사랑하면 옆에 있어도 그리워지겠지, 그렇지? 그런데 아마 그립다는 것은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 사랑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죠 상당히 역설적이죠? 더 나은 사랑을 위해서, 더 깊은 사랑을 위해서 이별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역설법인데 생각해 보면 떨어져 보면 알 거야 뭐 그리움에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사랑을 그리움으로 대체했을 때 이별하면 더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몸이 떨어지면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고 할까 사람의 어떤 정서 그런 것들도 좀 무뎌지고 좀 옅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같이 붙어 살고 같이 있으면 또 정이 드는데 떨어져 살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살다 보니까 가족애라고 하는 것도 형제애라는 것도 좀 더 부딪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사랑과 그리움의 어떤 시조원을 내서 황희지 작품 가운데 이 대목이 더 잘 나와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동지 딸 나옵니까? 그 작품 동지 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배워 사계절 가운데 가장 밤이 길 때가 어디죠? 동지죠? 동지 때 가장 밤이 길잖아 그러면 밤이 기면 길수록 더 깊은 님에 대한 그림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동지 딸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배워내었다는 것은 뭐냐면 동지 딸 기나긴 밤 동안에 가졌던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배워내요 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건데 그것을 배워낸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구체적인 어떤 감각화 시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시급 관념적인 관념적 또는 추상적 시간을 구체화했다 알겠죠? 관념적인 어떤 시간을 구체화했다 이런 표현적 기법이 사용된 것을 찾아내면 이런 부분을 찾아줘야 돼 시간에 있어서 관념적 시간을 뭘로 했다? 구체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마치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형상화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 동지 딸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배연해서 춘풍잎을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면 밤이거든 구비구비 펄이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때 어른님은 어른이라는 것은 어렵다 라기보다는 정두님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정두님 오시면 그 마음을 갖다가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당신이 보고 싶었다고요? 그리웠다고요? 라고 알려주고 싶겠죠 그냥 그래요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 황진의 이 작품 이 작품을 통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것은 딱 대체적으로 동지 딸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배연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표현적 기법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두기 바라고요 이 밖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 더 한다면 208페이지 208페이지 보면 홍랑의 작품이 있어요 홍랑 나옵니까? 홍랑의 작품 보니까 맥버들 가래 것과 맥버들 가래 가래라는 말 동그라미 하나 시험이 잘 나왔던 건데 갈해 갈해다는 말이 있고 갈외다라는 말에서 갈해다 갈해다는 구별하다 했다 있어요 구별하다고 갈외다는 침략하다 들리죠? 갈해다는 구별하다 구별하다고 구별하다 그 다음 갈외다는 침략하다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맥버들 가래 꺾고 보내노라 님에게 의손대 의손대의 빛줄자 의손대 님에게 맥버들 산 버드나무 가려서 꺾고 가만히 가려서 꺾는다는 말은 그만큼 뭐예요? 정성 들여 꺾고 그런 말이 돼? 정성 들여 꺾고 보내노라 님의 손에게 자시랑 창밖에 심고 두고 보셔서 밤비에 샛잎 나거든 날인가 여기서도 이때 샛잎의 빛줄자 이때 홍랑이라는 사람은 밑에도 서나왔습니다만 최경창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마 어떤 지역에 부임해 왔다가 그 당시에 관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기 관기들과 관련돼서 아마 홍랑이 그런 관기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러고 나서 머무는 동안 재임 기간 동안에 그 누구를 모셨겠다? 최경창이라는 사람을 모셨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임기 기간이 끝나니까 올라갔겠지 가면서 약속했겠지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리라 했지만 아마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사무치 그리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 이거죠 그래서 맷버들 가려서 꺾고 보내노라 님에게 맷버들 가려서 이때 가려서는 구별해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별해서 자칫 이 가래를 갖다가 가지라고 한번 틀려요 맷버들 가지를 갖다 꺾고 이게 아니라 맷버들을 가려서 꺾어 가려서 꺾는다는 것은 아무거나 꺾는 게 아니라 정성들이요 좋은 곳을 꺾으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속에 나타난 시적화자의 어떤 정서는 정성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정성 맷버들 가려서 보내라 누구에게? 님에게 여자가 지은 작품 속에 나오는 님은 뭐라고 했어? 대체적으로? 그렇지 이성적 님이라고 했죠 님에게 자신한 창밖에 심고 두고 보셔서 밤비에 샛님 나가다 샛님이 누구다? 시적화 자신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맷버들은 뭐가 될 수 있는가요? 시적화자의 분신이나 볼 수 있겠죠 정의 됐나요? 시적화자의 뭐다 다치? 분신 또는 사랑의 매개체 그것을 갖다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보면 무슨 배비장전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님이 나를 두고 가니까 말이지 그 님 것을 딱 하나씩 둘라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옷도 벗어주고 나중에는 뭣도 뽑아버리지 이도 뽑아버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갖다가 생각하며 있겠노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세태를 갖다 풍자했던 작품이 있겠습니다만 홍랑의 이 작품 자신한 창밖에 심겨두고 보셔서 밤비에 샛님 나거든요 샛님이 누구라고요? 시적화자 자신하고의 분신 난리가 연기소서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 다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이때 몇 번으로 뭐가 된다? 시적화자의 님을 향한 사랑의 매개체가 된다는 점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연시조 한번 가볼까요? 연시조 연시조 가운데 대표님 작품 210페이지 210페이지 보면 윤손도의 만흥이라는 작품 있어 없어요 대표님 연시조입니다 연시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했죠? 주제가 동일하다 뭐가 동일하다? 주제가 동일하다 그래서 거기 산수관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는다 하니 그 모른 놈들은 웃는다 하단 말함 비웃는다 뜻이겠죠 내가 말이지 양반 체면에 저 풀집을 짓고 말이죠 풀로 엮은 집을 짓고 산다고 하니까 남들은 말해 나를 비웃어 아이고 양반이라는 주제에 저렇게 지금 살아 이렇게 하는 놈이 있지만 어리고 향암의 뜻 향암의 뜻 향암 향암 시골의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야 시골의 어리석은 사람을 어리고 향암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향암 시골 사람 시골의 사람을 향암으로 얘기했어요 어리고 시골스러운 사람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있지? 이 분은 분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분수인가 하노라 자연 속에서의 소박과 삶을 얘기하고 있죠? 그 밑에도 봅시다 똑같습니다 보리밥 풋나물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치에 슬카치에 슬카치에 슬카치란 말 밑줄자 마음껏 마음껏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불어올 줄이 있으라 있어 없어요 여남은 일 밑줄자 여남은 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불어올 줄이 있으라 나옵니까? 그때의 여남은 일은 어떤 일일까? 자연친화적의 삶 이외의 삶 자연친화적 이외의 삶을 여남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나는 먼 이외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 자연친화적인 삶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뭘 갖고 있어요? 자연친화적 삶을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연시조는 주제가 동일하라는 것 주제가 동일한 하나의 평시조를 중심으로 여러 연호대시를 뭐라고 한다? 연시조 이 정도의 이해는 또 해드릴 수 있어야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사설시조에 대해서 하나 볼 거 사설시조 교재 교재 215페이지 215페이지 보면 주여 사설시조 나오죠? 사설시조는 언제 나왔지? 조선 후기에 나왔지? 누구 중심? 평민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나 시조를 양반들한테 시조를 모방한 것이 평민들에 의해서 쓰여진 사설시조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 대체적으로 몇 구 이상 길어지는 시조? 입구 이상 길어지는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한다 그러면서 교재 216페이지 216페이지 보니까 사설시조의 주제 나와 있죠? 사설시조 주제는 주로 구체적이고 서민적인 소재와 비유가 도입됐고요 강렬한 이전과 내용의 표출 언어 유의 재담 욕설의 도입 기탈없는 비위를 통해서 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했다는 점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설시조가 가장 중요한 특징 따라서 사설시조는 어떤 문학적 미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골개미 다 같이 시작 골개미 사설시조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골개미와 관련되어 있다 골개미는 풍자와 해악을 골개미라고 하죠 그렇죠? 비판적 요소가 담고 있는 게 풍자라면 다소 웃음을 갖다 내포하고 있는 게 뭐다? 해악이라고 했지 이런 해악과 풍자 합쳐서 물음이 골개미 따라서 사설시조는 그런 문학적 미의식 골개미와 관련이 깊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한두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죠 거기 261편 상당히 해악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개를 열아문 기르되 나옵니까? 개를 열아문 기르되 나오죠? 자 가봅시다 개를 열아문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오리야 미운님 밉다 내가 미워하는 힘이죠 미운님 오면 꼬리를 회위치며 치드락 나리드락 반겨서 내닦고 고운님 오면 뒷발을 바둥바둥 무르락 나르락 캉캉 젖어서 젖어서 돌아가게 한다 쉰밥이 그릇 그릇 남들 너 먹일 줄 있으라 나옵니까? 그렇죠? 어때요? 괜한 개에게 화풀이하고 있죠 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괜하게 개에게 화풀이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웃음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거죠 해악적인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뭐해야 되겠지? 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이 잘 드러나있다 볼 수 있죠 그 원망을 누굴게 한다? 개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풍자적 성격이 짙은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한다면 이거겠죠 217페이지 217페이지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일 밑에 잡고 발가벗은 아이 나옵니까? 자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태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면 이때 거미줄태는 잠자리채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 하지? 잠자리채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태를 놔다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며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나니라 이리 오면 사나니라 불어나니 발가숭이로다 아마도 세상일이 세상일의 밑줄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일은 이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세상일 세상의 어떤 세태죠? 세상일은 세태야 세태가 다 이른간으로 할 때 이 세태는 어떤 세태일까요? 여기서 보이는 발가벗은 아이 있지 발가벗은 아이는 깨벗은 아이들 깨벗은 아이들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아이들 두 번째 발가숭아 나오죠 발가숭아는 고추 잠자리를 발가수하고 나오고 있어요 고추 잠자리 그렇다면 이 발가벗은 아이들이 잠자리채를 들고 뭘 잡으러 가는 거야? 고추 잠자리를 잡으러 가는 거야 그런 거래요 그러면 고추 잠자리 입장에서는 발가벗은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무서운 존재지 나를 갖다가 뭡니까? 위협하는 존재지 그렇지 않겠어요? 따라서 여기서 발가벗은 아이들은 그렇다면 뭘 갖다 힘이 있는 자야 힘이 없는 자야 힘이 있는 자죠 발가수하는 힘이 없는 자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괴롭히는 거지 이런 것들 약육강식 다 같이 약육강식 여기서 세상 일이라 항상 바로 이런 얘기야 약육강식의 세상을 갖다가 비판하고 있다 정이 됐나요? 지금도 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런 경우는 많이 겪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현실 속에 우리도 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각박한 어떤 세태의 인식과 더불어서 특히 약육강식의 그런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다 그래서 보통 사설시조는 이와 같이 해약과 뭐가 담겨있다는 점 풍자가 담겨있다 그래서 더러 이런 사설시조가 시험문제에 더러 출제되기도 하고요 사설시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라고요? 중장부분이 입구 이상 길어진다고요 알겠죠? 중장부분이 입구 이상 길어진죠 그리고 언제 나왔다는 거 이런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나왔다는 거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사설시조를 장영시조 또는 희롱한다 지배계층에 대한 희롱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농시조 무슨 시조? 농시조 희롱할 롱자 써가지고 희롱할 롱자 써가지고 이게 롱이야 롱 그래서 희롱할 롱 그래서 농시조라고 하기도 하고 장영시조라고 한다 농시조 농시조라고 하기도 하고 장영시조라고 하는 게 뭐가 있다? 사설시조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가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점? 시조에 대한 이야기였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사가 나와요 가사, 작가, 민요가 있는데 이런 가사와 관련해서 이것을 보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교재 몇 페이지 필요할까? 그렇죠? 굳이 우리가 칠판에다 써줄 일은 없겠고 교재 370페이지 370페이지 나옵니까? 가사라는 것은 뭐냐 시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상의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이 시조의 표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가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조를 가지고는 당시 조선의 통치 이념이 유교구든 유교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얼마든지 대꾸 형식을 통해서 기려줄 수 있는 것이 뭐다? 가사가 됐고 그리고 가사를 통해서 당시 유교구 기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이죠 보통 몇 조가 있냐면 3사사사조입니다 그래서 3사사조에 그럼 3음보 연속처에 시가로서 밑줄자 운문과 산문의 중간적 형태 시작 운문과 산문의 중간적 형태 교재 370페이지 운문과 산문의 중간적 형태 따라서 형식은 운문인데 내용은 다보니 산문의 형태를 갖고 있다 다시 한 번 형식은 뭐로 돼? 다 같이 운문이로 돼 3사사사조에 사음보의 연속처로 돼 있다는 점에서 형식면에서는 운문입니다 내용은 쭉 이어지는 내용이야 그래서 산문 형태로 돼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말 이해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가사는 언제 발생했다는 점 조선 전개에 발생하게 됐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371페이지 봐봐 371페이지 보면 가사의 전개 나옵니까? 가사의 전개 이 강의 전개는 일단 조선 전개는 누구 가사? 주로 양반들의 주도에 의해서 선성된 가사야 그래서 이걸 소위 무슨 가사라고 그래? 양반 가사라고 하고 형식면에 있어서는 시조의 종장처럼 가사의 낙구가 3543으로 돼 있어 우리가 하고 있는 시조에 있죠? 시조 시조도 마지막 종장이 뭘로 돼 있지? 3543 3544로 돼 있거든 그런 시조의 그런 종장의 형태를 가사의 낙구가 담고 있다 그런 가사를 특별히 무슨 가사라고 하냐면 정격 가사 무슨 가사? 정격 가사 따라서 조선 전개는 양반 주도의 가사에서 양반 가사이자 그 다음에 시조의 종장처럼 3543 3544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무슨 가사? 정격 가사라고 하고요 내용상에 있어서는 주로 은풍농월이랄지 대체로 은풍농월 하면 생각하면 돼 자연 속에서의 그런 삶 알겠습니까? 그런 삶을 은풍농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안빈낙도 자연 속의 삶 은풍농월 전부 다 자연 친화적 삶을 드러낼 때 쓰는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영군등 서정적 관념이 중심을 이루었던 시기가 조선 전개 그래서 조선 전개는 크게 양반 가사이자 정격 가사이자 서정 가사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 대체 반면에 조선 후기로 가면 뭐가 되겠지? 평민 가사이자 병격 가사이자 무슨 가사? 서사? 가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평민 계층 중심이기 때문에 평민 가사고요 대체적으로 가사의 낙구가 시조의 율격 3543의 율격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병격 가사라고 하고 대체로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실제 삶의 체험을 받아놓은 가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쟁 체험을 쓴 정쟁 가사 여행하고 쓴 여행 기행 가사 알겠죠? 뉴베이지의 삶을 받아놓은 유베이 가사 등 이렇게 삶의 체험을 받아놓은 이야기 형태의 가사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서사 가사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전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로 가면 가사의 길이가 넓어져 안 넓어져 가사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지 한번 여러분들 수업을 집중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 한번 해볼게 조선 전기 가사의 특징을 볼 수 없는 건 1번 서정 가사 2번 정격 가사 3번 양반 가사 4번 병격 가사 시작 그렇지 4번 병격 가사지 병격 가사는 조선 후기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371페이지에 보면 성격이 있어 그래서 시거와 문필의 중간적 형태 이 장은 있죠? 문필이라는 말이 여기서 산문적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운문과 산문의 중간적 형태가 뭐라는 점? 가사라는 점 그래서 형식은 운문이로 돼 내용은 산문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 됐지요? 그러면서 조선 시대에 있어서의 가사를 봐봐 조선 전기 가사 보면 정극인의 상춘곡이랄지 조유의 만분가 송순의 미랑정가 백광옹의 관서별곡 정철의 성산별곡 정철의 관동별곡 정철의 사민곡 정철의 송민곡 차철로의 강천별곡 화난선의 귀연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조선 전기에 있어서의 가사 작품들 가운데 누구의 작품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정철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조선 전기 가사의 대가 정철이야 조선 전기는 정철이 가장 대표적인 가사의 작가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 볼까? 조선 후기로 넘어가니까 거기에 허전의 고공가 이원혁의 고공답주인가 있죠? 서로 답가 형식의 노래야 그래서 최근에 공무원시험문에 출제된 적이 있지 고공가 고공가는 머슴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얘기한 노래라면 고공답주인가는 주인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고공답주인가야 정의됐지요 그 당시에 기억해봐 그래서 고공가하고 고공답주인가가 있다 박일로의 태평사 박일로의 선상탄 박일로의 뭐가 있다? 노항사 실제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 바로 태평사나 선상탄 노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누구의 작품이라고 다 박일로의 작품 이렇게 한 작가의 작품이 여러 개 나오면 어떤 문제가 기본적으로 언급될 수 있어 약간 지협적이긴 하지만 한 작가의 작품이 아닌 것은 알겠죠? 나올 수 있잖아 사지선답으로도 언급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좀 더 한 번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 밖에도 김인겸의 일동장위가 홍순학의 연행가 안주환의 만원사 김진영의 북청가 정학류의 농가 원령가 있지? 특히 정학류의 농가 원령가는 우리 앞서 고려소교 가운데 원령체 가요 뭘 배운 적이 있지? 원령체 가요 뭘 배운 적이 있지? 고려소교 가운데 동동을 배운 적이 있지 동동 동동이 전체 13년으로 돼 있는데 그 서연 첫 번째 연을 빼면 12달의 이야기잖아 농가 원령가도 12달의 이야기야 내용은 틀려 농가 원령가는 농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용은 틀리지만 형식면에서 달거리 형식이라고 하거든 이것을 달거리 형식을 갖다 놓은 점에서 농가 원령가는 앞서 어떤 장품의 연을 받았다? 동동의 영향을 받았다 알겠죠? 그래서 동동을 우리는 원령체 가요의 효시다라고 얘기하고 그 원령체 가요의 효시인 동동의 영향을 받는 작품이 정학류가 쓴 동가 원령가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연을 받았다고 해야 돼? 형식면에서 아니면 내용면에서 형식면에서 연을 받았다고 해야 맞습니다 정의됐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공과 고공답추인과 태평선사다 쪽 있죠? 그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 이해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질문 던져볼게 집중력 테스트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가사 작가는 누굴까?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가사 작가는 누굴까?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가사 작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 박일로지?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박일로가 있다면 조선 정의로 누가 했다? 정철 그래서 가사의 대가로서 알맞게 짝지어라 과거에만 한 번씩 나왔거든? 정과 정철과 박일로다 라고 이익을 수 있습니다 됐지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조선 정기는 양반 가사이자 서정 가사이자 정격 가사라면 조선 후기는 무슨 가사 나왔지? 평민 가사이자 현실적인 삶의 체얼 마토란 무슨 가사? 서사 가사이자 그 다음에 시조의 종장과 같은 율기를 갖고 있지 않는 가사 그래서 병격 가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가사들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두 작품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나 기억할까? 220페이지 220페이지 보면 전국인의 뭐가 나와? 상충곡이 나오지 상충곡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상충곡은 봄을 완상한 작품 다 같이 봄을 완상했다 봄 되면 좋겠죠 이제는 우리가 가을을 지나 겨울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가을도 금방 온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이 올 듯한 기분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으면 겨울을 지나면 뭐가 올까? 꽃이 피는 또 봄이 오겠죠 아마 꽃이 피는 계절 봄에 아마 경치가 좋잖아 그래서 우리는 보통 봄의 경치를 즐기는 사람들 구경 가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 우리가? 삼음절로 봄에 상충객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상춘 나오잖아 상춘 알겠어요? 그러니까 봄을 완상한 노래가 상춘곡이다 그러면 상춘곡은 경치 좋은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이와 같은 문학적 미인식은 뭐가 될까? 1번 골개미 2번 우아미 3번 비장미 4번 순고미 몇 번일까요? 그렇지 우아미지 우아미 그러니까 상춘곡은 어떤 것과 관련됐다? 우아미 문학적 미인식 우아미와 관련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 됐지요? 그런 가운데 그 밑에 부분이 심히 잘 나왔어 공명도 날 끼우고 나옵니까? 이게 바로 상춘곡의 가장 마지막 부분 결사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대목이 가장 많이 시험이 출제됐는데 한번 볼까?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니 이때 끼우니의 뜻은 뭘까? 끼우니의 뜻은 꺼리다 라는 뜻이야 뭐에 뜨? 꺼리다 그러니까 공명이 날 꺼리고 부기가 날 꺼리니 그런 뜻이야 다시 한번 공명이 날 꺼리고 부기가 날 꺼리니 청풍명을 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공명과 부기가 날 꺼리는 거야? 내가 공명과 부기를 꺼리는 거야? 어떨 때 비참해? 어떨 때 비참하겠어? 돈이 벌리지 않을 때 돈이 날 꺼리는 거야? 내가 돈을 꺼리는 거야? 가끔은 그러지요? 돈을 벌리지 못할 때 돈이 날 갖다 미워하는가 봐 그럴 때 그 말 속에 좀 어떤 애틋함이 담겨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러한 거래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 공명이 날 꺼리고 부기가 날 꺼리니 이 사람은 공명과 부기를 누리고 있다 누리고 있지 않다? 누리고 있지 않지? 그러면 누리고 있지 않으면 얼마나 아픔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청풍명을 왜 어떤 것이 살고 있습니까? 나는 뭘 버타며 살고 있다? 청풍명을 청풍명을은 자연입니다 자연을 버타며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부기도 싫다 공명도 싫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명이 날 꺼리고 부기가 날 꺼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공명과 부기를 멀리하고 청풍명을과 더불어 산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자연 친화적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면 표현은 어떻게 되겠어? 공명과 부기가 날 꺼리는 거야? 내가 공명과 부기를 꺼리는 거야? 내가지?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다 따라서 이 부는 주객 전도가 표현되어 있다 주객 전도 주체와 객체가 서로 바빴겠다 공명도 날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리니 청풍명을 왜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 단편우왕 여러분 단편우왕 사자성어 들어본 적이 있죠? 표주박이 담긴 물 한 그릇과 도시락 하나로 누추한 거래에서 살고 있는 공자의 제자 안연이 있었어요 안연 안연의 삶을 애찰하기 위해서 공자가 단편우왕이라는 말을 썼어요 단편우왕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소박한 삶 천빈한 삶을 얘기할 때 단편우왕을 듭니다 정의됐지요 따라서 나는 부기와 공명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이와 같은 소박한 삶을 즐긴다는 얘기야 정의됐지요 그러면 나는 부기와 공명을 꺼냈으니까 나는 수중에 권력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러기 때 뭐가 나오는 거 거기? 아무타 백년 안 하기 이만 안 들었지 있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 처한 상황은 뭡니까? 즉히 부기도 없고 또 재물도 없고 알잖아 그러니까 되게 가난한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가난함 속에서도 그런 평온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 안빈낙도 시작 안빈낙도 따라서 얘기는 안빈낙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안빈낙도가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의됐나요? 이렇게 해서 상춘곡이라고 정근혜 작품 우리나라에 있어서 본격적인 가사의 효시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 좀 기억해두면 되겠고 여러 작품이 있지만 222페이지에 제시하는 작품이 정철의 뭐라는 작품이에요? 관동? 별곡이 있어 없어요 있죠? 정철의 관동, 별곡 부분에도 특히 어디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왔다면 결사 부분 223페이지에 보면 결사 어디부터냐면 성근을 베어누어 있어 없어요 있지? 여기서부터는 결사 부분인데 그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머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거 보면 봅시다 성근을 베어누어 성근은 소나무죠 소나무를 베어누어 풋잠은 송나무 뿌리를 갖다가 베고서 잠을 자고 있던 모양이지 풋잠 풋잠 동그라미 풋잠은 깊은 잠이다 선잠이다 선잠이야 잠깐 든 잠이죠 풋잠 풋잠을 갖다가 얼풋더니 꿈에 한 사람이 날들어 이런 말이 그대를 내보려야 그대를 내보려야 여기서부터 큰 따옴표 그대를 내보려야 여기서부터 큰 따옴표 해봐 큰 따옴표 그대를 내보려야 상계의 진선이라 황정경 일자를 어찌 그라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로 오르냐 있지? 여기까지 큰 따옴표 여기까지는 꿈속에서 신선이 나한테 한 말이야 알겠습니까? 꿈속에서 신선이 나한테 한 말이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나올 수 있어? 다음 중 이 지문을 주어진 상태에서 이 지문 가운데 큰 따옴표를 설정할 수 있는 분을 찾아라 나올 수 있겠지? 아 그래 안 그래 직접 인용보호가 들어갈 수 있는 분을 찾아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대를 내 모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따로 오르냐까지 정의 됐나요? 거기까지 이때 뒤에 니은다 있어 없어? 따로 오르냐 할 때 니은다 있지? 이 니은다가 뭐냐면 오늘날 현대 국어와 달리 음운영 어미야 음운영 어미야 따로느냐라고 해석해야 돼 따른다가 아니라 따로느냐 느냐 음운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때 니은다가 음운영 어미야 따로느냐 잘 알아둬요 중세국구 때 난다도 있고 니은다도 있는데 이것을 현재 음운영 정결 어미 현재 문법적으로 얘기한다면 현재 음운영 정결 어미가 되고 니은다가 과거 음운영 정결 어미가 돼 과거 음운영 뭐가 된다 시작 종결 어미가 된다 됐지요 다시 한 번 난다는 뭐고 시작 현재 음운영 종결 어미고 이거 니은다는 과거 음운영 종결 어미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부문에 대한 이해를 할 때가 더러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걸 기억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부문 잘 적용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한 번 천구를 배운 후 붙잡을 얻더니 꿈에 한 사람의 날대로 이런 말에 그대를 내보리라 상계의 진선이라 황정경은 도교의 경전이야 도교의 경전 한자를 잘못 읽어서 지금 누가 정철이 우리 인간 세계의 신선으로 왔다는 거야 알습니까 원래는 이 사람은 지상 세계의 신선이 아니라 천상 세계의 신선이었어 자기의 출생 비밀을 알아보라 이제 알게 됐지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보통 사람이 아닐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말하기를 당신은 하늘의 신선이었다 그런데 도교의 경전을 한자를 잘못 읽어서 뭐 한 거예요 지상세로 내려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출생 비밀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그래요 누군가가 여러분들도 꿈속에서 너는 하늘의 공주였다 뭐 그런 말 하면 돼요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을 거 아니야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부모들은 상당히 지혜로운 점이 있어 뭐냐면 태몽이라는 걸 통해서 개인적 신원을 만들어주는 말이에요 태몽 그렇죠 여기서 태몽 엄마가 태몽 꾸고 나 낫다 손 들어와 봐봐 태몽 자기 태몽을 아는 사람 손 들어와 봐봐 태몽 없이 탈이 낫어 다들 태몽이라는 게 있잖아 태몽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네가 낫단다 네가 태어났단다 막 그런지 알아 누군가는 막 뭘 통해서 주로 여자 아이들은 대차주로 보면 꽃을 꺾는 것이 마음이 꿈속에 나타난다 꽃 있죠 남자 아이들은 용 아니면 쇠붙이 도끼 이런 걸 보고 태어나면 남자 아이가 태어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물론 그것이 믿든 안 믿든 떠나서 태몽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렇지 어떤 사람은 용이 막 승천하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막 안 돼요 잡았는데 꼬리가 떨어져서 그 같다 그러니까 더 키가 크게 키가 큰 그런 기골이 장대한 아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꼬리가 잘라지는 바람에 짤막한 아이가 나왔다 뭐 이런 말로 비유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신화가 그 꿈이 꿈이 진짜이든 진짜가 아니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뭘 심어줄 수 있다 꿈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지 나는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기는 태몽을 꾸고 싶은데 자식을 낳기 위해서 태몽을 꾸고 싶은데 태몽이 안 되는 거야 꿈이 안 끼우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런 꿈을 꾸었다고 막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집 한 채를 값을 주고 꿈을 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런 꿈을 사가지고 그 아이에게 뭔가 물론 그 꿈이 지어낼 수도 있겠지만 직접 샀잖아 자기가 직접 지어내지 않고 이런 꿈을 갖다 사가지고 너는 그런 사람으로서 태어났다 하니까 실제 그 사람이 훌륭이 됐어요 그 훌륭이 된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어머니가 세상에 얼마큼의 돈을 주고 그 꿈을 샀다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 신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더라도 그렇게 한번 심어줘봐 알겠습니까 비록 그런 꿈을 꾸지 않고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에게 그런 태몽이라는 것을 만들어줘보라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보통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꿈에서마저 이렇게 알려주니까 와우 우쭐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적은 듯 가지마오 일단은 누구부터는 이건 정철 자신이 말하는 거야 이제 꿈속에서 아이고 잠시만 가지마오 이 술 한 잔 먹어봐 술 대접하는 거죠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북두성 기울여 북두성 있죠 북두성은 여기서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은 무슨 모양을 갖고 있지 술국자 모양이지 그래서 북두칠성을 술국자 삼고 창해 창해는 동해바다죠 동해바다를 갖다 뭘 삼아서 술 삼았지 그래서 북두칠성을 통해서 북두칠성으로 동해바다의 술을 갖다 떠먹는 거야 이야 과장법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과장법이지 자 내 먹고 저먹거늘 그러죠 선호장 거울원이 화풍이 습습하여 오난 바람이 이때 습습하다는 말은 산들산들 분다 뜻이야 습습하여 양액이죠 양액 양액은 겨드랑이지 겨드랑이를 갖다 축혀더니 구만리 장궁에 적이면 적이면 웬만하면 난리로다 몇 가지에 관련돼서 뭐요 술을 먹으니까 뭐가 좋아 기분이 좋아졌지 기분이 좋아져서 마치 내가 하늘을 날 것 같아 하늘을 날 것 같아 옛날에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한 사람이 회사 회식이 있었는데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그 회식 한 건물에 건물에서 보니까 시체를 발견됐어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술을 먹다 보니까 취약이 됐겠지 그래서 나가길래 화장실 가는 줄 알았대 그리고 어떻게 술을 먹다 보니까 또 잊어버린 거야 이 같이 동료들이 각자 자기들이 집으로 갔어 근데 그 집에서 아내가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밤새 뭐 했나 아니면 돈 들고 가서 어디 가서 잤나 어찌 됐든 걸 해서 그래서 이제 회사에 출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거야 이상하다 해서 이제 동료들이 그 회식의 장소로 간 거야 아무리 차이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옥상 밑에 보면 현관 들어올 때 돌출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떨어져 죽어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장실 간다고 놓고 위로 올라온 거야 위로 올라가서 그냥 거기서 뭡니까 날 것 같이 기분 좋으니까 떨어진 것 같아 거기서 죽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대목을 설명할 때면 그때 그 사건 뉴스에서 나왔던 사건이 생각납니다 거기 화풍이 습습하여 양 겨드랑이를 죽겨드니 그러니까 기분 좋죠 양 뭐요 양쪽에 뭐가 있어 날개가 솟는 것 같아 겨드랑이에서 날 것 같아 술을 먹으면 그렇게 좋아진다 이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전선이 있어 우화등선 무슨 동선 우화등선 거기 밑에 돼있죠 우화등선 옛날에도 그런 전선이 있었다는 거야 양 겨드랑이에 날개가 솟아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됐다는 이야기 정의됐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겠다 신선이 된 것 같아 기분이 든다는 얘기 이 술을 먹으니까 그런 가운데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이 술을 가져다가 이렇게 좋은 술을 가져다가 사회에 고로 나눠 온 세상 이 사회란 말은 온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에 고로 나누어 억만창생 억만창생은 뭡니까 일반 백성들이야 수많은 백성들 이런 수많은 백성들을 갖다 다 뭐예요 축해 맹근 후에 여기서 축해 맹근다는 말은 기분 좋게 나와 같이 나와 같이 어깨 양 겨드랑이에 날개가 솟는 것 같은 기분을 그들에게도 만끽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런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몸민관으로서의 그런 사실 포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한자 성어와 관련돼서 뭐가 있습니까 다 같이 그렇죠 다 같이 선우 호락 먼저 백성을 걱정하고 나의 즐거움을 뒤에 찾겠다라는 선우 호락의 정서도 있다 그 밑에 한자 성어치다 왜죠 우아 등선 선우 호락 고쳐 고쳐라 말아 다시야 다시 만난 또 한잔 하자 거야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고객 올라가니 공중 옥수리라 어제나가 그리저나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구 보니 기필 보러니 그 아인들 어찌 이때 기필이라는 게 뭐냐면 인근님의 은혜가 됩니다 뭐다 단지 기필이란 말 밑줄자 인근님의 은혜 다 같이 시작 인근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관련된 별거 같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기억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삼인국이 있다 송민국이 있다 노앙사가 있다 쭉 나와 나와 나오죠 다음에 이런 작품들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삼인국은 한 여인의 독백 형식을 통해서 임금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한 거고 송민인국은 두 여인의 대화체 형식을 통해서 임금에 대한 그림을 노래한 것이 바로 송민인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노앙사 같은 작품은 박일로의 작품으로서 이제는 전쟁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더니 알겠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양반이라는 어떤 체면을 갖다가 구긴 채 스스로 양반들도 생계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공격한 처지 속에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노앙사야 알겠습니까 노앙사 노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뭐가 있어 다 같이 귀원가 있어 없어 있지 허난살 귀원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결국 시집을 갔어 귀원가를 쓴 허난살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홍길동전을 쓴 더는 허균이 있어 없어 허균의 누이야 혁명가의 집이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했던 그의 아버지는 자기 딸만큼은 평범한 삶을 살게 하려고 좀 집안이 그 가문이 좀 약간 보잘것 없다고 할까 평범한 집안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이 DNA가 뭐냐면 이 허난살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였어 근데 그 똑똑한 여자가 그러나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평범한 집으로 시집 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상을 펼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또 너무나 여자가 똑똑하니까 이 남편이 잘 상대를 안 해줘 또 시어머니도 상대를 잘 안 해줘 그 다음 보니까 그 가졌던 외로움과 알겠어요 그런 한스러움을 결국 노래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원부가 귀원가라고 하는 게 바로 원부가입니다 원부사 그 내용이죠 지하배에 대한 어떤 원망과 외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귀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가사입니다 가사 그래서 가사는 남들 아까 앞서 배웠던 시조보다 길어 길어 길죠 그래서 시조에서 표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가사고 가사는 대꾸 형식만 가지면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는 게 보다는 점 가사 그래서 가사는 시조의 표현상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한 시조로부터 형식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가사와 시조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상보족 관계 무슨 관계 서로 깊는 관계 그러니까 시조의 표현상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가사고 근데 그 가사는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조의 형식을 갖다 뭐했다는 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시조와 가사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상보족 관계라고 한다 이해됐습니까 그 정도로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두면 될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좀 시간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이제 오후 시간에 있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서사문학이 있어 없어 있지 이야기 형태의 문학 지금까지는 노래 형태의 문학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서사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쭉 마지막 또 수업을 좀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